자 유상통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의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리직 유상통 사이트에서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입니다 오늘 5월 14일부로 이제 2022년도 게리직 필기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고생했던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도록 하시고요 이 게리직 시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여러 카페 가다 반 다른 분들의 점수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 사이트들의 행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기분이 많이 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실제 게리직 수험생들의 어떠한 좌절 슬픔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이트 사실 뭐 카페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특정 사이트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수한 카페를 가장한 상업적인 카페들이죠 그런 곳에서 뭔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만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또 화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강사이기를 떠나서 에디온이라고 하는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세진 에디온의 대표로서 자 교육 사이트들의 이러한 행태에 정말 좀 유감을 표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육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수험생들 지금 얼마나 좌절하고 슬프겠어요 이런 그 수험생들의 슬픔 좌절 이 게리직과 관련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곳은 유상통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시험 여러분들 응시해 보신 분들은 아 그래서 유상통에서 항상 합격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70%에서 많게는 80% 이상이 저희 유상통에서 합격자가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다음 게리직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오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홍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강의를 지금 바로 보시고 유상통 강의를 선택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 유상통 사이트에 와보시면 수만 개의 글들이 있고요 수천 개의 합격 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시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말이냐 가짜냐 위조된 데이터냐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강좌 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게리직은 합격의 지름길이다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게리직은 유상통이고요 게리직과 함께 게리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곳은 오직 유상통뿐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 일반 전체적인 해설강의 다음 시험부터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리면서 문제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하자면 전체적 난이도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다수의 과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게리직 시험은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과목마다 아무리 내가 총점이 높아도 과목마다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이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일반 40점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40점 못 맞을까라고 시작하시는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게리직은 상당히 시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과락으로 불합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험에서도 다수의 과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될 정도로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2019년도 역대급의 게리직 시험 문제였는데 이때와 같이 더티한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이때부터 게리직 시험이 무당직 시험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변별력이 없는 그런 시험 문제 출제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았지만 그러나 항상 합격하신 합격자분들을 보면 저희는 면접 특강이나 등등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합격하실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구나 단순히 무당직 찍어서 붙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 컴퓨터 일반을 비롯해서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 그때는 문제가 어려운 걸 떠나서 상당히 더티한 문제의 출제였거든요 제가 막 출제자를 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어려움을 떠나서 문제 자체가 지문이 너무나 길었고요 그 지문도 그냥 컴퓨터 일반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도대체 이게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특이한 지문으로 예를 들어서 보기 같은 경우를 옳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기억부터 막 시호까지 이렇게 보기를 엄청나게 문제 길이를 길게 해서 정말 더티하게 출제했던 그러한 문제였는데 아마 공무원 역사상 모든 감옥을 통틀어서 가장 더티하게 출제했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번 시험 문제는 2019년도와 같이 더티한 문제 출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웠지만 더티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문제는 잘 출제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 조절해서 조금 실패했다 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올바른 것은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를 주고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 또는 다음 보기 중에서 오른 것의 개수는 자 이런 것을 묻는 스타일 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냥 딱 답이 떨어지는 문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올바른 게 몇 개냐 올바른 게 뭐냐 이런 걸 고르는 문제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내용에서 내가 90%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0% 모르는 거 그게 보기가 하나 나왔다면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보통 요란 문제는 두 문제 정도 포함되는 게 적절 난이도라고 보는데 무려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시간도 많이 뺏겼을 것이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아마 좀 어렵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더티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체적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험생 여러분들 후기를 보면은 아마 한국사 문제가 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1차적으로 멘탈이 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감옥에서 역시 쉽지 않은 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직 지방직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응용해서 출제한 문제가 많았어요 이따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아마도 2019년도에 좀 더티한 지문을 출제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문 자체를 만들면서 국가직 지방직에서 출제됐던 지문들 그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지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보기로 수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험 문제 출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전체 난이도 조절에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문제 출제 자체가 더티하지 않았고 크게 막 논란이 된다거나 그럴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언어 파트와 자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인데 보통 컴퓨터 일반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요 자 그러나 이제 이번 2022년도 개리직 시험은 워낙 시험 임박해서 시험 공고가 사전 공고가 발표가 됐고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됐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시언어와 엑셀은 출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너무 학습할 양이 많고 또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를 하시고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 자 이번에 진행되는 라이브 특강에서도 시언어 문제와 자바 문제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그것부터 봤어요 자 그런데 한숨을 쉬었죠 그죠? 올바른 선택이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이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였지만 이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해야 되고 컴퓨터 1반은 워낙 분량도 많고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언어와 자바 쪽은 자 초시생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시라 차라리 그 시간에 우편상식 금융상식을 공부하시라 혹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손 치더라도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나 또는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맞춘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잘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금융상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아자찬을 해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락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출제는 어떻게 될지 쭉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예상 정리해드렸죠 그래프 문제는 워낙 개리직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프 관련된 문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최소비용 신장트리 자 최소비용 신장트리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크로스칼 알고리즘이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다시 응용 출제될 수가 있고 또는 프리말고리즘이 출제가 안됐기 때문에 프리말고리즘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마지막까지 그래프 문제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자 그런데 역시 크로스칼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소비용의 가중치 값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1이죠 자 크로스칼 알고리즘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1로 두 노드를 연결하고요 자 여기에도 1이 있습니다 사이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2에요 2, 자 2로 연결하니까 이렇게 연결하니까 사이클 발생하지 않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연결하면 사이클 발생하지 않고요 자 모든 노드들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노드를 최소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자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니까 총 6이라고 하는 가중치 최소비용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보다는 너무 쉽게 출제돼서 자 신고 어떤 문제죠 이런 문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있어요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 틀리고 나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아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쉽게 맞추셨을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측했던 내용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2번 들어가죠 정렬 알고리즘 사실 정렬 알고리즘은 2021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이어 출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렬이나 뭐 이런 파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는 정렬은 건너뛰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정렬이 출제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정렬 무슨 정렬법을 적용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수 정렬이 좀 생소하죠 자 버블 정렬이나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은 우리 정렬 삼총사 아닙니까? 너무 자세히 정리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버블 정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버블 정렬이면 이웃된 데이터 정리 이렇게 비교하니까 자 534, 821 그러면 안 바뀌겠죠 그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하니까 자 53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 요 놈 비교했는데 오름차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436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값이 436이 돼야 돼요 그런데 821이 나왔고 512가 나왔고 어떻습니까? 전혀 이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버블 정렬은 아니구나 두 번째 자 그러면 삽입 정렬인가? 자 삽입 정렬은 두 번째 데이터부터 끌어내서 앞에 놈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데이터 821을 끌어내서 앞에 놈하고 비교하면 그러면은 삽입 정렬이었다면 이래전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그냥 534, 821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돼야 되죠? 얘를 꺼내서 앞의 놈하고 비교했더니 크니까 그대로 다시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 데이터를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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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어? 삽입 정렬도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은 선택 정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선택 정렬이라면 534, 821 안 바꾸겠죠? 자 534, 436을 비교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436이 앞으로 가겠죠? 자 436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821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534가 뒤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821이 두 번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택 정렬도 아니구나 버블도 아니네? 삽입도 아니네? 선택도 아니네? 그러면 기수 정렬이 뭔지 몰라도 기수 정렬을 정답으로 골랐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기수 정렬의 정리를 알고 계신다면 바로 아 이거 기수 정렬이구나 하고 풀 수 있겠지만 기수 정렬이 뭔지를 잘 몰랐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개디직션 보시는 분들이 선택법을 삽입 정렬 정렬 삼총사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출제도 됐고 세 가지 방식으로 잠깐만 돌려봐도 세 가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1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는 그런 문제예요 기수 정렬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지 정렬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험지 막 뒤섞여 있는 걸 페이지 순서대로 할 때 1부터 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 나가면서 정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해서 1의 자리로 먼저 정렬하고요 10의 자리 정렬하고요 100의 자리 정렬하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 여기 가만 보시면요 1의 자리로 정렬한 거예요 1의 자리 보세요 821, 512, 723, 534, 436, 348 이렇게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1의 차적으로는 1의 자리로 정렬하고요 2차적으로는 10의 자리로 정렬해요 2차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10의 자리만 보세요 1, 2, 3, 3, 4, 7 정렬됐죠?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로 정렬합니다 100의 자리만 보시면 3, 4, 5, 5, 7, 8 100의 자리가 정렬됐죠? 이렇게 정렬을 하는 방식이 바로 기수정렬이라고 하는 레디스 정렬이에요 그러나 기수정렬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선택법을 삽입정렬로 해보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 1번이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이걸 못 맞출 문제는 아니다 컴퓨터 1반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기수정렬을 골라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따라서 정답 2번, 정답 1번인데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시간에 쫓기고 긴장하시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가 60개인 이진트리의 최대 높이에서 최소 높이를 뺀 가분 이것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풀어드렸고 강조드렸고요 1300제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드의 수가 60개인 이진트리에서 최악의 경우 깊이가 깊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양 이진트리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양 이진트리, 예를 들어서 5개의 노드를 가지고 이진트리를 구성한다 그러면 사양 이진트리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따라서 노드가 5개인데 깊이가 얼마가 되어버려요? 5가 되어버려요 즉 노드의 개수가 그냥 깊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깊이가 최대인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60이 되겠죠? 말 그대로 60개가 그냥 쫙 사양 이진트로 60개가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깊이가 6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최소 높이가 어려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 높이의 경우에는 정의진트리인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진트리 그러면 정의진트리의 노드의 개수는 2의 k승 마이너스 1입니다 부모 노드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둘씩 다 둘씩 자식 노드를 갖는 거기 때문에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60개의 노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5승을 하게 되면 2의 5승 마이너스 1 하면 2의 5승 32 마이너스 1 해서 31개의 노드가 되어버려요 따라서 31개의 노드를 가지고 깊이가 5인 정의진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60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깊이가 6이 되어버리면 2의 6승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깊이가 6인 정의진트리는 얼마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64에서 1을 빼니까 63개가 됩니다 그러면 60개의 노드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물론 이게 로그 2에 해서 플러스 1하고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31개는 넘잖아요 그러면 깊이가 5일 때 정의진트리가 깊이가 5일 때 정의진트리의 노드 개수가 31개인데 60개니까 60개니까 이 밑으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63개를 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최소일 때는 깊이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따라서 60에서 마이너스 6을 해주게 되니까 54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최대 높이일 때 사양의 진트리일 때입니다 최소 높이일 때는 정의진트리인 경우에요 정의진트리이고 나머지가 쭉 다음 노드로 가니까 깊이가 6이 됩니다 따라서 6을 빼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66을 다 구해놓고 정답을 56으로 하셨다는 분들 다 구해놓고 너무 당황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뺄셈을 잘못한 거죠 그런 거 볼 때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54가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들어가죠 보기에서 TC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라 역시 TCP와 IP 최근에는 헤더와 관련된 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 출제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돼서 많은 분들이 찍을 수밖에 없었고 완벽하게 내용을 알고 푼 경우는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번이 어려웠죠 1번 RTT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거예요 개리직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전공 잘할지라도 RTT라고 하는 말 쉽게 여러분들 네트워크 전공하지 않으면 사실 많이 듣는 그런 용어가 아니거든요 RTT는 라운드 트리프 타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A라고 하는 송신 컴퓨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수신 컴퓨터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송신 컴퓨터가 B라고 하는 수신 컴퓨터한테 임의의 데이터를 보내서 여기로 가서 얘가 받아서 응답을 보내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측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A가 B한테 뭔가를 보내서 B가 그걸 받아서 응답을 보내와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RTT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TCP 전송에서 도대체 RTT 테스트라고 하는 게 왜 도대체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 통신에서 에러 제어 방식을 공부하면서 뭘 배웠어요? ARQ 공부했죠? ARQ 그래서 우리가 TCP 통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Go Back and ARQ 방식을 많이 쓴다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Go Back and ARQ 때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자 보세요 Stop and Wait든 뭐든 패킷 하나를 보내요 자 데이터 패킷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는 일정한 타임이 있다라 했죠 일정한 타임 동안 응답 신호가 오지 않으면 아 내가 보낸 패킷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중간에 유실이 되어버렸나 보다 자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패킷을 보냈는데 이 지정된 시간 안에 안 와요 그러면 또다시 가라고 하는 패킷을 또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걸 다시 재전송합니다 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RTT 측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RTT 시간 측정을 미리 해서 하나 보내서 오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야 아 내가 데이터를 보내서 응답 시간 올 때까지 아 계산을 해봤더니 2초 정도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이 RTT 타임을 2초로 설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2초 이상으로 한 3초 정도로 뭐 조금 여유 있게 3초 정도로 그래야 그래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었어요 왜 필요한지 아 자 보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잘 받았다라고 하는 긍정 응답이 오지 않으면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세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RTT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TCP 전송에서는 이 RTT 테스트를 해줘야지만 이 타임을 설정해줘야지만 재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전송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인데 듣도 보도 못한 RTT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의 TCP 연결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TCP로 연결 확립 3단계 핸드 쉐이킹 과정으로 연결 확립이 되면은 A가 B한테 보내든 B가 A한테 보내든 그거 주고받지 않아요? 뭔가를 응답신호도 주고받고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양방향 전달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방향 전달이 가능하다 니은번도 옳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디귿번이 어려웠죠? 디귿번은 틀렸어요 디귿번은 라우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흐름 제어 아닙니다 우리가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게 있고 혼잡 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잡 제어, 이거는 혼잡 제어라고 해줘야 돼요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는 송신측하고 수신측하고 주로 속도 차이가 날 때 흐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혼잡 제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송신측과 수신측이 아니라 이 송신측과 수신측이 전송하면서 중간중간 라우터 단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라우터 단의 특정 라우터에 어떤 패킷들이 많이 몰린다든지 이럴 때 전송되는 양을 조절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혼잡 제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신측과 수신측의 주로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나 이런 걸 뭔가 고려해서 제어를 해줘야 될 때 우리는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간중간 단의 라우터 단에서의 어떤 혼잡을 피해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흐름 제어가 아니라 혼잡 제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어요 리을 범버입니다 TCP의 데이터 길이 정보를 나타내는 길이 필드 이 길이 필드는 제가 분명히 TCP헤더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TCP헤더 보면 전송되는 송신 쪽의 포트 번호 수신측의 포트 번호가 있죠 그리고 시퀀스 넘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응답신호 어크널리지 그래서 밑에 나온 이거죠 따라서 확인 번호 그 다음에 순서 번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길이 필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IP헤더 안에 있는 거죠 길이 필드는 IP헤더 안에 길이 필드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디귿번도 틀렸고요 리을 번도 틀렸어요 자 미음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순서 번호나 확인 번호가 TCP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였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지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정답을 찾아내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찍어서 맞추었으면 모를까 이 내용 자체를 전체를 다 알고 제대로 푸신 경우는 많지 않았겠다 그중에서도 이제 기역번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혼잡 제어는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났을까 모르겠네요 자 따라서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혼잡 제어는 중간중간 단의 라우터 단에서 혼잡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따라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이메일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전체 18개 문제 중에서 다 잘 출제했는데 이 문제는 좀 출제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순수한 이메일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드와이드 앱만 생각하죠 홈페이지만 접속해서 홈페이지 사용하는 걸로만 전부로 생각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됐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메일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메신저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메일 많이 쓸 일이 없지만 이메일은 독립적인 인터넷 서비스에요 사실 그래서 이메일과 관련된 우리 프로토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송신을 할 때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 수신받을 때 POP라는 프로토콜 POP3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MAP이라고 하는 수신 프로토콜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MIM이란 프로토콜도 있다는 거 자 이러한 순수한 이메일 전송과 관련된 아주 좋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굳이 이 문제를 왜 출제했을까 차라리 이 문제를 출제했다면은 자 이거는 사실 여기서 웹으로 웹으로라고 하는 말을 차라리 여기다 넣어줬으면 웹으로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웹 서비스 아니에요 월드와이드 웹 줄여서 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웹이라고 하는 걸로 메일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는 독립적 서비스인데 이 이메일을 웹으로 사용하죠 원래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메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윈도우즈 설치하신 분들은 윈도우즈 설치할 때 아울룩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 나는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윈도우즈 안에 아울룩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웹상으로 네이버에 접속해서 다음에 접속해서 구글에 접속해서 내가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포탈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순수한 이메일 서비스라기보다는 웹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이 뭐냐 이걸 고르라는 문제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1번 DNS로 했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이 DNS는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건데 웹상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메일 주소를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1234 골뱅이 네이버 닷컴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 네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 때문에 이것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DNS 서버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을 전송할 때는 HTTP 이 HTTP는 TCP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고 3번에 R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리얼타임 전송이잖아요 실시간 전송 얘는 자 이건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 프로토콜은 아니다 RTP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뭐 전송할 때 어떤 동영상 전송할 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 전송 또는 뭐 소리 전송을 할 때 이럴 때 실시간으로 무언가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RTP가 있고 자 R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RTS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냥 최근에 HTTP를 이용해서 동영상도 그냥 전송을 한다 제가 이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강의에서 그래서 기출 문제에 있던 RTP 프로토콜을 가져온 거예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이것은 이메일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잘 출제한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차라리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넣어줬어야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DNS를 정답으로 고른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다 그래서 아 참 굳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문제의 오류라고 본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메일 서비스를 대부분 웹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DNS나 HTTP, TCP는 웹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정답 3번 RTP가 정답이 되겠네요 틀리셔서 많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6번 들어갑니다 운영체제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의 총 개수는 다른 쪽에서 사이트나 선생님이 발표한 가답안이 또 저희 거랑 이게 다르다 해서 문의가 또 몇 개가 있었는데 저희 정답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CPU가 유유 상태, 아이들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유유 상태, CPU가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쉬고 있는 이 상태 주로 이 유유 상태가 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입출력이 발생할 때죠 뭔가 입출력을 수행한다든지 그래서 입출력되는 동안 CPU는 놀아요 이때 놀리지 말자는 거죠 CPU 놀지 않게 하자 그때 CPU 작업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작업에게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CPU가 놀지 않도록 아이들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CPU가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멀티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억 정확한 설명이고요 니은 멀티 프로세싱 다중처리 시스템에서는 CPU 사이의 연결이라든지 또는 상호 작업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다중처리는 여러 개의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CPU 사이의 연결이라든지 서로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싱 다중처리를 아신다면 니은 번 정확히 몰라도 이거 당연하겠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보기였어요 시분할 시스템은 CPU가 비선점 아니죠 시분할 시스템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으로 라운드로빈과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인데 이건 비선점이 아니라 뭐예요? 선점형이죠 선점형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는 방식 그래서 라운드로빈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디귿번은 비선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리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작업 실행에 대한 시간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리을 더 오른 설명이고요 미은번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목적은 CPU 활용의 극대화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되었지만 CPU 놀지 않게 하자 워낙 CPU가 이제는 빨라져서 작업 하나를 처리하면 놀아요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논단 말이죠 놀지 않게 프로그램 여러 개를 실행해서 놀고 있는 시간에 다른 걸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처리량을 최대화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바로 멀티 프로그래밍의 목적이고 시분할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개를 빠르게 빠르게 나누어서 처리하면서 빠르게 응답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시간의 최소화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직 지방직 등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문제를 나왔던 출제된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미은번도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문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에 딱지가 않도록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기출문제만 죽어라 파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정답 미은번도 오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오른 게 몇 개냐 이렇게 해서 4개가 오른 정답으로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기출문제 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4개 오른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7번 들어가죠 가상 메모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고르는 문제 문제도 길고 싫잖아요 인위적 연속성 역시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거죠 인위적 연속성 여러분들 워낙 질문 많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인위적 연속성 같이 반드시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운영체제가 충분히 연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위적 연속성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걸 워낙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인위적 연속성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자, 니은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은 경우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수행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 스트레싱 현상 발생한 거죠? 처리하는 것보다 페이지 교체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싱이 발생한 것이다 자, 따라서 니은 정답 뭐, 오른 거고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역성 또는 구역성 로컬리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배열 이 구역성은 시간적 구역성이 있고 공간적 구역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제가 배열만 외우시라 했잖아요 배열은 공간구역성에 포함된다 배열 하나만 외우시라 했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거 실험이 안 나오니까 배열은 아예 그냥 공간 자체를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는 거니까 공간구역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암기하시라고 강의 설명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 오른 설명이고요 자, 프로세스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워킹셋이라고 한다 정확히 여기까지 좋았는데 작업집합은 최초 한 번만 구성하면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작업집합은 일정 시간 안에 프로세스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이에요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풀었고 따라서 틀렸다고 하는 것을 공부 제대로 하셨다면 아실 수 있어요 자, 니은과 디귿이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조금 어려웠지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려웠어요 8번 들어갑니다 운영체제 상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프로세스의 영역 중 스택은 동적 메모리 할당 이거 동적 메모리 할당 제가 몇 번을 강조 드렸습니까? 이거 힙이다 힙 힙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힙이라고 하는 공간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동적으로 설정한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멜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C언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멜록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정도의 용량을 그때그때 할당할 수가 있다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을 동적 메모리 할당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적 할당 방식이다 이거 얼마나 강조드렸는데 1번 보자마자 정답을 골랐어야 되죠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은 스택이 아니라 힙 공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디스패치라는 용어 자,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가 출제될 수 있다고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패치, 레디 상태에서, 준비 상태에서 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디스패치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정확하고요 프로세스 제어블록 자, 프로세스 제어블록에는 프로세스 아이디, 식별자 들어가고요 자,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 들어가죠 이것을 말이죠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중간값이라고 어, 이거 뭐지? 해서 틀렸다고 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결과값이잖아요, 결과값 프로세스가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값들 여러 가지 레지스터 값들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왜? 다시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왔을 때 그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어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값을 중간값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틀려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읽을 필요도 없죠, 시험장에서 1번 보기 보는 순간 1번 정답 골랐어야지 이걸 2, 3, 4번 고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거 중간값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결과값 자, 문맥교환, 컨텍스트 스위칭 너무나 많이 풀었고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어요 CPU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CPU에서 내보내고 새로운 프로세스, 그래서 제가 주부분들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한식하다가 다 치우고 중식요리 재료로 바꾸는 과정 이걸 문맥교환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2, 3, 4번은 옳은 설명이고 2, 3, 4번은 읽지 않더라도 1번을 딱 보는 순간 동적 메모리 할당은 힙! 따라서 1번 바로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야 돼요 9번 들어갑니다 조직인 내부나 외부에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자동 혹은 수동 혹은 자동으로 자, 이거는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돌발 문제였어요 어려웠죠? 맞추시기가 어려웠는데 1번 ETL이라고 하는 Extraction 추출이란 뜻이에요, 추출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변이, 변환 추출, 변환, 적재 이거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한다는 저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로그를 수집하는 게 있어요 로그라고 하는 건 접속 기록이죠 여러 서버에 접속 기록들이 남아요 그 접속 기록 수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롤링이라고 해서 크롤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크롤러 그래서 검색 엔진들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들이 크롤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홈페이지 내용들을 끌고 옵니다 다 쓰이는 건데 정답은 뭐예요? 3번 MapReduce죠 이 문제는 돌발 문제였지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3번 MapReduce를 고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기술 용어에서 하둡을 설명드리면서 빅데이터의 중요한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하둡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면서 이 하둡을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HD File System이라고 해서 하둡 Distributed File System 그래서 분산 저장시키는 분산 저장 시스템에 설명을 드렸고 분산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맵핑을 하고 리듀스를 하는 그래서 MapReduce라고 하는 게 있고 얘는 따라서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 있잖아요 분석 처리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묻고 있잖아요 수집하는 과정 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MapReduce는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 빅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들을 뭔가 가지고 와서 맵핑을 하고 뺄 거 빼가지고 Reduce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따라서 분석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MapReduce가 아닙니다 얘는 추출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석 처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MapReduce 하도 이쪽은 워낙 강조되어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MapReduce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뭐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MapReduce를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은 MapReduce는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네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데 MapReduce는 아니겠지 그냥 그래서 1번 이상한데 1번 찍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정답은 3번 MapReduce 돌발 문제 한 문제였어요 기계학습 머신러닝 머신러닝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건 뭐 우리 뭔가 진짜 수업시간에 졸으신 거죠 이건 수업시간에 졸았어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왜냐하면 한두 번 강조했습니까 이번 시험 신기술 관련해서 1순위로 출제될 수 있는 거 머신러닝 딥러닝 파트라고 해서 제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얼마나 설명드렸습니까 정답 뭐 더 설명 안 드릴게요 4번이죠 자 이 라벨 정답을 주고 정답을 주고서 공부시키는 건 뭐라 했어요 그렇죠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런데 훈련데이터를 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정답을 다 주는 거예요 얘는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기 분류와 회기는 자 아잠나 분류와 회기는 회기분석이라고 하죠 분류와 회기는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이거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있다고요 그렇죠 군집화 클러스터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10번 이상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험에 딥러닝 머신러닝 출제될 수 있다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강조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예측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강화학습 시행착오라고 했잖아요 계속 걷기하다가 쓰러지다 자빠지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상받는 거다 키워드 이 두 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역시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알았어도 이것만 알았어도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따라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어요 자 11번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또 조금 의외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우리 1300제에 1300제에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가셔서 610번 문제죠 그 문제 보시면은 630 몇 번 문제인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하나 들어간 거 빼고 똑같아요 1대 다관계 1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대로 적중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쉽지 않게 어렵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대 다관계를 가질 때 N쪽에서 1쪽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하나의 갑으로 대응되니까 찾아와서 하나의 갑이 있어야지 여기서 쟤를 찾아가면 여기서 쟤를 찾아가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놈 중에 어느 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놈이 한 놈으로 찾아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추가시켜서 외래키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우리 1300제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요거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해달라 요거 관계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얘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 그냥 포함시켜버려야지 그러면 혹시라도 어? 3번 4번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혹시라도 시험장에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3번 4번을 해버리면 왜 안되냐면 보세요 얘는 판매처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주문해서 판매처 번호 얘를 가지고 찾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처 테이블하고 주문 테이블 연결되죠? 근데 문제는 주문 테이블하고 공장 테이블이 끊겨요 주문에는 판매처 번호 수량 얘는 공장명 단가 공통된 속성이 없잖아요 공통된 속성으로 외래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죠? 이 두 릴레이션이 끊겨버립니다 따라서 안 돼요 그 다음 4번 보면 판매처 번호 담당자 공장명 수량 이 공장명으로 얘를 찾아간다고 해보죠 이건 돼요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판매처하고 주문이 연결이 끊겨요 따라서 될 수가 없죠 연결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연결장체가 끊겨버리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1쪽에서 N쪽으로 찾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공장에서 판매처를 찾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얘를 외래키로 해서 얘를 찾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찾아갔는데 갑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안 되죠 그래서 N쪽에서 1쪽으로 찾아오게 해야 된다 N쪽에서 1쪽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 문제는 우리 1300제에서 그대로 적중된 문제입니다 의심 나시는 분들 1300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거 딱 나올 겁니다 하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12번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의 병행제어를 위한 로킹 자 이번에 병행제어 출제들 확률 높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제가 출제들 확률 높다 라고 예측해드린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서 어려워서 어려워서 여러분들 많이들 틀리셨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죠 자 로킹 로킹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했죠 로킹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동안 또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것은 우리 로킹이죠 쉽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정확한 로킹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기억 오른 설명이고요 니은 트랜잭션이 로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트랜잭션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언록을 해야 돼요 화장실 볼일 다 보고 나올 때 문 열고 나와서 문 잠그면 안 되잖아요 잠그는 거 열어야 되잖아요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종료되기 전에 종료 커미트가 된 이후에 그 트랜잭션 자체가 종료되기 전에 언록을 해놓은 채로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니은 번 오른 설명입니다 디귿 로킹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제가 그래서 이거 로킹 로킹 단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뭐라고 했습니까 화장실 작게 작게 잘라서 여러 명 쓸 수 있게 하면 관리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그러나 병행성은 증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설명이고요 자 따라서 디귿번도 정확한 설명이고요 리을 자 투페이지 로킹 자 이게 이 리을 번이 어려웠는데 리을 번이 어려워요? 이게 아니에요 기출문제 문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 처음 보세요 아닙니다 투페이지 로킹이라고 하는 투피엘이라고 해서 2단계 로킹이라고 하는 이거 기출문제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교착상태 예방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리을 번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얘는 얘는 직렬성을 보장해줘요 직렬성 직렬성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교착상태를 막진 못해요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출문제 안 나왔다면 리을 번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 로킹이라고 하는 건 2단계 로킹이라고 해서 축소가 확장 단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확장 단계라고 하는 게 있고 축소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트랜잭션 T1 트랜잭션이 있어요 이 T1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뭔가 록을 걸어버립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록을 걸어요 예를 들어 X랑 값을 록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언록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록킹을 걸고 그러니까 여기서 록킹을 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록을 걸고 여기서 언락으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록을 걸고 여기서 언락을 해제하고 이게 뒤섞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확장 단계라고 하는 단계 동안에는 록킹만 거는 단계예요 얘는 언록 해제하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는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미리 다 록킹을 하고 록킹이 단 끝난 이후에 언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운영체제에서 배운 우리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홀드 앤 웨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미리 다 요청한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트랜잭션이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미리 가지고 와서 다 록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록을 다 걸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언록 단계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단계를 확장 단계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 록킹하는 단계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다 처리하고 나면 언록하는 단계 이게 두 개 단계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얘는 문제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내에서만 이걸 정의하다 보니까 록킹과 언록이 서로 뒤엉키면서 서로 자원을 서로 록킹하려고 잠그려고 하다 보면 진행이 서로 안 되고 이 트랜잭션이 중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한 2PL 또는 엄중한 2PL 두 가지가 있어요 엄격한, 엄중한, 달라요 엄격한 2PL, 엄중한 2PL이라고 해서 트랜잭션이 아예 종료될 때까지는 언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난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그대로만 외웠어도 틀린 거다 교착 상태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죠 이 정답은 3번이 됐겠고요 자, 13번 들어갑니다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공항 문제입니다 기능 점수, 어려웠죠? 기능 점수는 우리가 자세히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어려웠어요 자, 1번 기능의 수를 수치로 정량화해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1번 옳은 거라고 하는 거는 강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은 충분히 맞추셨을 거예요 트랜잭션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부 입력, 내부 출력, 내부 조회가 있다 아주 출제자, 아주 그냥 잔머리 되게 굴렸습니다 자, 우리 이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 점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데이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트랜잭션 기능을 묻는 건데 데이터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가 있고 트랜잭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가 있는데 내부 입력, 내부 출력, 내부 조회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죠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어렵죠? 이거까지 외웠겠어요? 근데 기출문제 요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출문제에서 펑션 포인트 최근에 요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풀었을 텐데 내부 입력, 내부 출력, 내부 조회가 아니라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예요 트랜잭션은 그래서 틀렸고요 응용 패키지에 규모를 산정한다거나 생산성, 분석,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나 이런 거 할 때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가 쓰인다는 거고요 기능 점수 산출 시 따라서 오른 거 총 개수를 고르는 거예요 1번 정확하고요 2번 틀렸고요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오른 설명이에요 기능 점수 산출 시 적용되는 조정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정인자는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시스템의 특성 반영을 합니다 시스템 특성 반영을 해서 가산점이에요 가산점 이게 단순한 일괄 처리 시스템이냐 아니면 조금 복잡한 일괄 처리냐 실시간 처리냐, 온라인 처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산점을 줘요 그 가산점 그것을 조정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4개 조정인자를 설정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이 조정인자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번 틀렸어요 그래서 기역디귿이 올바른 건데 하, 어려웠다 그죠? 기능 점수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낼 줄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맞췄어야 되는 문제죠? 우리 테스트 관련된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해서 테스트 관련된 문제 1300제에서 많이 풀었고 자, 4번 정답이라고 하는 거 아, 유수가 막, 응? 말도 안 되는, 응? 연기까지 하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유수가 뭐 좋아한다고요? 동치미 좋아한다고요 동치미 유수가 동치미를 너무 좋아해서 동치미 마시다가 동치분할 아닙니까? 동치미 마시다가 경기했다 그랬잖아 목에 걸려가지고 무가 목에 걸려서 경기했다 경계값 분석, 그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이 암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리한 연기를 할 때도 있어요 자, 동치미 먹다가 무가 목에 걸려서 경기를 익히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생뚱맞게 원효대사가 나타났다고요 아우 유치해라 자, 원효대사가 나타났다고요 원인 효과 그래프라 그랬죠, 그죠? 원인 효과 그래프 그래서 원효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빈 맥주를 마시거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 참 그래서 오류검사 그 다음에 비교검사 오류 예측검사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게 바로 뭐다?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다 꼭 외우시라고 했고 이거잖아요 이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종류죠 한순간에 외쳤잖아요, 그죠? 동치미 먹다가 경기를 했는데 원효대사가 나타나서 응? 오비 맥주를 마시거라 끝났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법까지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고 15번 문제는 이거 틀렸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풀었습니까? 자, 이게 워드 크기라 그랬죠, 그죠? 32비트가 워드 크기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다 그렇잖아요?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32비트 바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2, 3번을 고른다 이거는 전혀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K, 8K 그러면 8K는 2에 3승 K는 2에 10승 자, 따라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13승이니까 자, 뭐가 된다? 13비트가 필요하다 자, 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주소값과 관련된 레지스터의 크기는 13비트가 된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보는 순간 몇 초 안 돼서 정답 4번 정답 골라내셨어야 정답입니다 정상입니다 자, 수업 제대로 들으신 분들 충분히 풀어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틀렸다면 말이 안 돼 이거 자, 16번입니다 레이드 야, 이번 시험에 레이드 나온다고 제가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레이드 있습니다 레이드, 레이드 나올 수 있다 레이드 문제만 주장창 풀었어요 그러면서 키워드들을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레이드 레벨 1은 미러링 그렇지, 미러링 자, 따라서 디스크 오류 시 데이터 복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용량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 절반밖에 못 쓰니까 두 번째 레이드 레벨 3는 데이터를 비트 도는 바이트 단위로 오, 맞아 스트라이핑 오, 맞네 자, 디스크 접근 속도가 향상되지 않지만 쓰기 동작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쓰기 동작 시 시간 지연 발생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의 패리티 디스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패리티 디스크에 뭐 수정할 때마다 그 패리티까지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드 레벨 4도 똑같은 방식이고 그래서 레이드 레벨 5에서 뭐를 했다고 했어요 패리티를 분산시켰다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아, 몰랐다 손 치자고요 4번 레이드 레벨 4는 블럭 단위 오케이 블럭 단위로 여러 디스크에 분할 저장 스트라이핑 오류 검출 정정을 위해 별도의 패리티 비트 패리티 디스크 쓰죠 저 따라서 옳은 설명이고 레이드 레벨 5는 뭐라 했어요? 분산된 패리티 맞잖아요 패리티로 단위 오류 검출 패리티로 오류 정정까지 하나요? 막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말도 안 됩니다 패리티가 그 레이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는지 이거 이유나 이런 것들 다 설명되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지연 발생합니다 제가 출제된다고 1순위 중에 하나를 꼽았던 게 바로 레이드였고 적중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이걸 틀리셨다면 아, 정말 슬퍼요 17번 더 갑니다 다음 워크시트에 자, H룩업, V룩업이 나왔어요 H룩업, V룩업 문제 사실 너무나 많이 출제돼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푸셨겠죠 자, H룩업, 11을 찾으래요 B1부터 D5까지 해서 B1이면 여기네요 B1부터 D5까지 여기네요 이 전체에서 11을 찾으랍니다 11 없잖아요 근데 없을 때는 뭘 찾아간다 그랬어요? 없을 때는 작은 값을 찾아간다 자, 따라서 얘로 가겠죠 그죠? 자, 트루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중에서 얘를 찾아서 세 번째 행입니다 H니까 행이잖아요, 행 H행 자, 따라서 세 번째 행 값을 찾으니까 1, 2, 3번째 값이니까 20번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오겠네요 오케이? 자, 따라서 20번이 되겠고요 3번, 4번 나가리 자, 그 다음에 나가리라 그러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강사가 이렇게 품이 없게 뭐 이러실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V룩업입니다 V룩업은 열이죠 자, A2부터 A5까지 A2부터 A5 범위면 여기 범위네요 D5까지 이 범위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으냐면 나를 찾으랍니다 근데 트루 옵션이었어요 정확하게 나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나를 찾으라니까 나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 열이니까 한 1열, 2열, 3열, 4열 네 번째 열의 값이니까 얘를 가져오니까 100원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죠 자, 따라서 첫 번째 20원 두 번째 100원을 가져오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어렵지 않고 H루거, V루거 그동안 어려운 문제 나왔었는데 정의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야, 이것도 적중돼서 얼마나 좋았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언어번역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언어번역 유력하다 언어번역 과정 얼마나 강조하고 1300제 라이브 특강에서 언어번역 과정 얼마나 풀었습니까 언어번역 제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강조를 드렸죠 이번 시험은 제가 출제될 수 있다 유력하다라고 한 파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번역 프로그램 자,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함수 단위로 읽어서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명령어 단위죠 명령어 단위로 읽어든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령어가 대부분은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단위로 읽어서 이걸 틀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은 함수 단위 해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 이거 단위가 조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어쨌거나 기계어로 번역을 한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컴파일러 방식이죠 컴파일러 방식 그래서 1번이 틀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함수 단위로 읽어서 번역을 한다 만약에 함수 단위로 번역을 한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거는 명령어 단위로 번역을 한다가 정확한 거죠 명령어 단위 하나의 명령어 단위로 해석을 한다가 정확한 건데 대부분의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포함하고 있고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번역을 함수 단위 번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기계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린 거고 컴파일러는 원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나 어셈블리어와 같은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내는 거잖아요 특히나 C 언어 같은 경우에 특히 어셈블리어로 번역을 하고 또다시 그 어셈블리어를 어셈블러가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C 언어 번역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3번 맞고요 자 이것을 어셈블리어 이거 아니잖아요 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C 언어 특이하다라고 해서 번역 과정 최근에 기출된 걸로 자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죠 자 프리프로세서가 뭐예요 전처리기 자 전처리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미리 예를 들어 주석 제거를 한다든지 매크로 처리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원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들을 수정해서 자 아주 해석하기 편안한 그러한 코드를 만들어서 컴파일러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문제용 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18개의 문제 자 이제 22년도 시험부터는 영어 문제 두 문제가 포함되어 버리면서 컴파일러 문제가 두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8문제였죠 총 8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과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과락이 됐을 때 참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라고 했고 시언어 잡아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공부하시라고 했고 이번 시험은 워낙 시험 공구가 나고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0일 동안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면서 매일 여러분들과 80분 정도 매일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제로 강제로 이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주장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흐뭇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맞추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 자체가 난해하다기보다는 오른 거 몇 개 오른 것으로 묶인 것은 이런 거 고르면서 상당히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점 이상 맞았다면 이건 뭐 합격이고요 많은 분들이 50점 대 60점 대 분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이르나 50, 60점 대에서 아주 낮은 점수에서 컴퓨터 엘바는 커트라인 생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상통과 함께 하시면 게리직은 정말 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부 카페나 이런 곳에 마케팅 업체들의 알바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알바들의 거짓 그런 유혹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합격 많이 된 사이트를 고르시면 안심하고 시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저 유상통을 선택하시면 게리직은 누가 뭐래도 유상통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4-176-HRN-194-177-121-223-221-222-31-321-32-3-3-41-222-33-222-41-33-4-41-621-32-222-322-32-3222-31-322-35-41-22t2-221-42-2-322-22-322-32-32-32-2222-3-3-22-2222-32-3-42-322-1-3-2221-32-3-42-322-32-3-42-222-3-3222-32-32-42-32-3